다일칠 겪고 남친 에이 프레디 베이베 베이베 홀만이야 It's been a long time It's been a minute though It's been a minute though 근데 자기 Why you so pretty though 알려줘? 알려줘 아 맞다 베이 캐릭이서 I got a plan though 뭐냐면 오늘 저녁 간 다음에 영화 볼까? 응? 아 나라라 영화 본다 해놓고 안 보는 그런 거 말고 You know me 영화 틀어놓고 우리끼리 영화 찍는 거 말고 그리고 말고 그런 거 말고 For real though 진짜로 All jokes aside 농담들은 옆으로 이지하게 영화관 가서 영화 보고 막 What it mean though? 감독의 의도 you know? Like 감독 thinking 뭐야? 감독 의도 팍팍 You know? 감독 의도 팍팍 교양싸 you know? 왜냐면 베이 It's important 돈도 싸? 오케이 오케이 It's porn It's porn 근데 또 뭐가 important하면 Like 교양도 싸야 돼 you know? 돈? 싸 교양? 싸 You know? 문학? 싸 우리 둘이? 싸 Oppenheimer 자기 발음으로 하면 Oppenheimer 그거 보고 토론하자고 Like open move 어? 안 된다고? 오늘 선역 있다고? 아 그럼 뭐 내일? 내일도 안 된다고? 이번 주 주말 되는 날 있어? 이번 주 주말도 안 된다 What the fuck? What the fuck? 진짜 자기 What the fuck? 안 돼 왜 자꾸 하는 거야? 반대 그래 놓고 결국 할 건 또 다 해 기억 안 그저 깼었잖아 안 돼 근데 왜 자꾸 반대하지? 나 아재? 어? 그게 아니라 곧 추석이라 그렇다고? 아 추석 오해 I'm sorry 미안해 미안해 오해 오해 Like sun 이제 투선 투선 이해했어 오케이 오케이 그럼 갔다 오고 보는 거야? 나이스 나이스 근데 어 자기 곧 추석이니까 물어보는 건데 자기 혹시 곧 추석할래? 아하하